오늘은 예나언니와 함께했다 예나의 스타일 얘기가 될 뻔했지만 예나의 스타일 얘기가 될 뻔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예나의 스타일 얘기에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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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스 밖에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안 돼 안 돼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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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오 마이 갓 꼼치를 계시는 스페큰에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모르고 있는 우리 엔치연아 언니가 지금 하고 있단다 열심히 다리 으으으으으으으 месте 홍epodox 분명한 deter 열심히 방 빼! 방 빼! 지금 당장 방 빼세요! 뭐야? 뭐야? 뭐예요? 헬로우다! 안녕하세요! 뭐해요? 뭐하는거예요? 오늘 첫번째 리프트 아니에요! 뭐예요? 너는 웰컴이야 에너지 타이밍으로 바뀌긴 했잖아 이거 못들었어 그쵸? 오프닝 찍고 있었어? 네! 바뀌었어 오늘 하루는 에너지 타이밍으로 나갈꺼야 네 안녕하세요! 에너지 타이밍 깜짝 놀랬어요 뭐예요? 에너지 타이밍이 뭐예요? 언니 벌써 시작하는거예요? 뭔가? 아흐? 아흑